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에는 대단하십니다. 날씨가 봐봐요. 한방에 돌려놨잖아요. 기적을 봤잖아요 여러분. 저번 주만 해도 취소다. 날 보고 날 따라갈 적 없어요. 정말 따라갈 적 없어요. 아 이 복 없는 것들 왜 안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협회 회장님. 형님 정말? 형님 날씨 좀 보십시오. 봐줍니다 봐줘. 고사의 덕이야. 고사의 덕이야. 형님 고사실에서 왕포에서 비 안 왔어야죠. 비 안 왔잖아 왕포에서. 모든 데이터를 맞춰보니 박프로가 완전한 비가 어떻게 왔어. 그 공식이 딱 맞더라고요. 날씨 구조 바람분구. 지난주에 밖으로 팔로미로 이태곤씨가 갯바위 노피씨로. 아니 잡고기가 하나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태곤이 갯바위에서 잡어도 못 잡았대. 쪽팔류. 그것도 하루 종일. 아 초대 손님이. 아 게스트 있다고 했잖아요. 게스트가 있으시잖아요. 원래 여기 완도 하면은. 최자가. 최자가 어김없이 나타나 수발을 했거든요. 그렇지. 근데 마스크 끼고. 카메라 들고 여기 기어 들어왔어요. 다이나믹하게 찍어주세요. 다이나믹하게. 이거 최자 아냐 이거. 우리 손아. 손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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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하겠죠. 이번 완도는. 20대에 두 명이 옵니다. 아 좋아. 좋아. 그렇다면. 뭐 납시 경험이. 20대. 아이돌 분들이 옵니다. 아이돌. 21세, 23세입니다. 21세, 23세. 둘이 합쳐도 덕한 선생님도 안 되고. 형 나도 안 되네 나도. 그렇지 그렇지. 걔들 뒤에도 와야 되겠네. 첫 번째. 20대 게스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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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유 방금. 아유 방금. 웰컴. 이야. 올리비아. 이달의 소녀 올리비아. 아 이거 다르자. 예 올리비아. 올리비아. 삼촌이 이름 얘기했어요 올리비아. 어 이달의 소녀 올리비아 혜씨 올리비아 혜! 나는 플라우드 리 라고 해 플라우드 리 라고 해 네 예? 처음 들었는데 우리? 올리비아 핫세 네 올리비아 핫세는 우리때 우리 세대랑 올리비아 핫세는 체리 나왔을 때 여기 온다 할 때 뭐라고 얘기 안 해줬어? 체리가 되게 잘 챙겨주신다고 해가지고 누구야? 누구야? 다 잘 챙겨주신다고 해가지고 누구야? 다 잘 챙겨주신다고 해서 여기서 이름 거론된 사람 있어? 아 진짜 다 다 라고 해? 다 라고 해? 다? 혜주가 네가 살면서 가장 외로움을 느낄 거야 네가 살면서 가장 외로움을 느낄 거야 이틀 동안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있냐 이런 인간들이 있냐 이런 인간들이 있냐 정보를 모르시니까 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정격이 시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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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겁이 없고 힘이 세다 겁이 없고 힘이 세다 그럼 부실이 같은 걸 그냥 끌고 나오겠네 방어할 때 안 도와줘도 되겠다 펀치 머신 역대 최다 점수를 이거 이거 펀치요? 내용만 들으면 시크하고 겁이 없고 힘이 세고 펀치 잘하면 그냥 건달하네요 그냥 건달하네요 오 멋있는데? 아니 좋게 얘기해서 건달이지 깡패가 멋있는데? 도시옥 위에 20대가 오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렇지 여기서 잘 버티면 무슨 프로에 가서도 1등 해 아니 근데 올리브웨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두 분이 또 얌전했죠 두 분이 또 얌전했죠 두 분이 또 얌전했죠 제가 김세론에 이어서 도시옥에서 키워보겠다 양시 여재도 키워보겠다 좋지 감사합니다 세론이면 잘못했구나 오 나오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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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혼 원혼! 박사 안녕하세요 원혼 원혼 원혼! 누구야? 에? 원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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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음! 이름이 뭐야? 박우진입니다 우진아! 난 알고 있었는데 우진아! 난 알고 있었는데 우진입니다 AB6IX의 박우진입니다 AB6IX! AB6IX 우진이가 부산 출신이에요. 어머니가 철양 초등학교에 나와서 철양 국민등학교 후배예요. 어떻게 안 돼요? 우진이 형 너 엄마 73년생이지? 네. 너는 엄마 내가 잘 알아, 엄마. 왜냐면 엄마 친구가 저랑 베스트예요. 너 내일 바쁘겠다, 둘 챙기려면. 야, 이거 이제 학연 왔습니다, 학연. 학연 하나 걸어들렸네. 박우드 씨, 낚시 하셨네요. 제가 낚시를 원래 몇 번 해보긴 했는데 손에 감각을 익히려고 저번 주에도 다녀왔습니다. 오, 무슨 낚시를? 그 참돔 잡으러. 타이러버? 왔다, 왔다, 왔다. 참돔이다. 나이스. 나이스. 3분만에 참돔 잡았어요. 오, 너북이 있구나. 그건 극히 드문 일이야. 그건 극히 드문 일이야. 그래도 한 번 해봤다는 게 선생님 그렇잖아요. 내가 별로 신경 안 쓰면 되겠다. 우진이는 뭐. 할 줄 아니까. 간단한 공약만 여러분께 세 가지 정도만 발표를 하겠습니다. 공약 세 가지나 있어요? 공약하고, 원래 팔로미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준비된 게 있나요? 아, 준비된 게 있습니다. 아, 네네. 뭐요?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조교, 조교야? 조금 불길한데.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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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요? 진짜 나가는 거네 이리 피해요 쟤는 자주 맞아 자주 맞아 둘째 만약에 물이 줄줄기로 센네 물이 줄줄기로 센네 형님 물이 바지 다 져세요 바지 다 져세요 형님 쏴버려 말이 많아 내가 내가 말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 이틀 동안 B 한 방울에도 맞는다면 배치 하나를 내놓겠습니다. 괜히 그런 건 뭐하러 그러세요? 세 번째, 반드시 이 완도에서 대어가 반드시 나오도록 수단과 방목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규! 나가랬지? 아니, 그게 뭐예요? 밑도 끝도 없는 공약 아니에요? 아랍이나 따라따라! 뭐라고? 아랍이나 따라따라! 아랍이나 따라따라! 아랍이나 따라따라! 봐라, 봐라. 자, 이제 아주 어린 후배들한테 사장님을 위한. 아주 어린 후배들한테 사장님을 위한. 오늘 되게 소심하게 앉혔어요. 아니, 제가 부르침으로 쏘는데. 뭐 하는 거 있지? 아랍이나 따라따라! 뭐라고? 황선장님이 다가가 보인다. 대신! 황보고! 대신! 아! 믿음의 황선장님. 아.. 믿음의... 황선장님 뭐... 어디든 잡겠지. 빵이라도 황선장이야! 어... 요즘 조화기 좀 어떻습니까? 아, 요즘 부시리 방어가 잘 나옵니다. 기록을 중심을 두고 좀 하겠습니다. 아니, 완도는 정말 기록의 메카에요. 네, 그럼... 방어 기록이 나왔었죠. 이태곤씨의 1m 4 1m 4 104 부실이는 1m 5 5 기록이고요. 황금배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부실이 1m 이상 중에 피곤 기준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부실이가 내다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장 감독님. 방어 80cm 이상 중에 피곤 부실이 1m는 좀 어려운데요. 1m? 80, 80 하지 그냥 80, 80. 80, 80 아니면 안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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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80 아니면 안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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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80 아니면 안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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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멋있다, 멋있다. 미안해. 아니, 아니, 아니. 장 감독님 그렇게 해도. 아니, 우리 우리 후배들 왔는데 이분이 확 베풀어야죠. 알겠습니다. 88로 가겠습니다. 오, 오, 오! 그래, 그래. 부실 방어 7자, 8자, 7자, 8자라는 뜻은 7이 많은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알지? 80cm.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미안해. 미안해. 뭐가 그렇게 미안하다고? 아니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해야지 내가 그래 가르쳐주는데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어. 벌써 신경전이 잘 안 맞네. 어디 미안하고. 안 맞아 안 맞아. 큰일 났네. 어이 꼬박꼬박 말 될 거 하네. 어이 꼬박꼬박 말 될 거 하네. 아이 됐네. 뭘 이렇게 삐져요? 어른이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한 거잖아요. 대답하는 게 아니고 모른다고 해야지. 대답하는 게 아니고 모른다고 해야지. 왜 모른다고 해요? 그거를요. 아니 그래도 아는 말을 안 한다고 해야지. 이런 게 말대꾸 라고요. 이런 게 말대꾸 라고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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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이씨. 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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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신이나 방어 못 잡으면 이거 하나씩 다 뺏깁니다. 오케이. 두 분은 배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배지가 없는 분이 고기를 못 잡잖아요. 그러면 노예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피 타고 옆에 수발되는 게 있어요. 갈 거면 지금 가. 갈 거면 지금 가. 서울로 갈 거면 지금 가. 올해 일요일 날 한 명 노예로 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낚시 소박이로. 아 그래요? 내일 와요? 내일 올해? 원래는 내일 와야 되는 거야? 내일 할 일이 많은데. 아 맞아. 저는 못 잡은 사람이 매도 있어. 알겠습니다. 내일 저녁 라이브 방송 있습니다. 아 저녁 식사. 저녁 식사 라이브 방송 있습니다. 오 기대돼. 라이브 황제 이경규 씨를 찾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도착 썼습니다. 그런 거 안 오면 안 되나? 내일 많은 팬들이 와서 라이브 방송 볼 필요 있게. 미리 예고 드리며. 내일 새벽 5시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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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았습니다. 과연 해님 좋아하시는 커피. 아 좋아. 제가 이번에 쏘았습니다. 이경규 씨가 팔로우미 기념으로 커피 채널 처음에. 이거 부담돼서 다음 팔로우미 하겠어요 이거. 아령규. 이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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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른 한 잔들 하십시오. 한 잔 하십시오. 아 그래요? 나 미리 주문해놨다? 아 뭐 안 했습니까? 야. 아이돌들은 이게 뭐 익숙하긴 하겠지만. 도시 오브에서는 이건 연중 행사야. 아 맞아요. 연중 행사. 어렵게 한 잔씩 먹어요. 우진아 이거 되게 연중 행사야. 여기서 이걸 보게 돼. 어제 연습을 했는데. 마구진 씨가. 황사장님이 거의 김무흥 프로보다 잘한다. 귀걸이가. 무흥이도 입장이 있었을 텐데요. 그치요. 잠깐만 이러면 황사장님이 딱 한번. 황사장님. 황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두 분 가르셨는데 어떻던가요? 너무 빨라요. 습득 능력이 너무 좋으시고. 잘하시네요. 두 분 다요. 네. 물 위에 있는 애들 잡는 미끼고. 이거는 가라앉는 미끼에요. 자세. 자세. 예. 자세. 리듬으로. 하나 둘. 그렇지. 다 한 것 같은데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 킹테고닌 수준 정도로. 오늘 봐야겠는데. 자리 뽑기 하도록 하네요. 지금 자리에요. 선생님 주의가 있나요? 팝핑할 때 얘기 좀 해주시죠 팝핑할 때는 많이 위험하니까 뒤에 사람만 조심하시면 돼요 뒤만 잘 알고 없는데 그럼 준현, 우진 준비됐어? 네 팝핑 팝핑 원, 투, 트리, 포 너랑 가라 붙였다 너랑 가라 붙였다 요, Are you ready, 경규? 야, 니가 거 요, Are you ready, 경규? 야, 니가 거 니가 왜? 니가 왜 팝핑을 하니? 이 앞에서 아, 잘하네요 아, 멋있다 얼리드 한 번 보여주실래요? 얼리드 한 번 보여주실래요? 저요? 네 레디? 레디 원, 투, 트리, 포 묘한데 이거? 묘한데 이거? 묘한데? 묘한데? 따라하지 마요 나 집에 갈 때 이렇게 들어가야 돼 거의 내 수준이야 자, 두 분 각오 한마디만 듣고 출발하시죠 네 아까 어제 연습해보니까 뭔가 또 제 적성을 찾은 느낌이어서 오 제 적성을 찾은 느낌이어서 오 오 오,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저는 덕하 선배님을 믿고 가겠습니다 오 오 빌리브님 아, 빌리브님 트러스트님 응 완도 방어 부실해 도시아보 화이팅 오 오 자, 오렌자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땡김만큼 찾아온다 친절한 규자 씨 친절한 규자 씨 내 희망은 찾아오지 다니니 더 뺏길 수도 있어 자 포인트까지 한 시간 걸립니다 한 시간 올리비아에는 잘 자들어야 동섭외 앞에서 안전히 기절했어 안전히 기절했어 이제 다 올 때 되지 않았나? 자 도시업 우리 스탠바이 할게요 마수거리 하자 먼저 지난번처럼 한 번 푹 찼어? 잘했어 올리비아한테 잘 보일라고 야 올리비아 네 너 거기 물도 갖다 놓고 감사합니다 수건도 있으니까 손도 씻고 네 여기 매눈고에다도 씻어 네 감사합니다 잘해 애꾼 잘해 애꾼 올리비아 너 때문에 날씨가 이렇게 좋은 거야 알어 너 멀미할까 봐 내가 파도 치지 말라고 그랬어 감사합니다 잘해 애꾼 잘해 애꾼 잘해 애꾼 잘해 애꾼 자 소심이 있다구요 네 지금 시작이 도래입니다 자 준비되신 분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 땡큐 쏘마치 그건 올리비아야 내가 못 가르쳐준다 가자 레츠고 일단은 제가 저킹을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바닥 찍으면 잠그고 바닥 찍었죠 잡는 다음에 땅 땅 땅 그러면 이 지그가 목적에서 축축축축 이렇게 보세요 아아 네 그걸 보고 방어가 보는 거예요 아아 아아 음 저 수근이 형은 너무 잘하는 거고 네 다 시작했어요 오오 그냥 다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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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킹 멋지네요 하하하하 자 바닥 찍었어요? 네네 와 흔히 진짜 야 수훈아 너 거래가지고 오래 못한다 운동한다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언제 잡으려고 그래 4, 5, 10, 8, 9, 10 그 다음에 15번을 잡고 왔어 오오 오오 뭐야 오오 왔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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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있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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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estingly шe 이 세곤 처진 중! 오 대박 사이즈는 작은데 나이스 이 세곤! 오 대박 왔어! 옆에 걸렸어 옆에 나이스! 나이스! 펼쳐있어야 되겠다 저 킹을 이렇게 하라고! 저 킹을 이렇게 하라고! 그려잡지! 자 왔습니다! 진호야 반갑습니다! 오 딱 사이즈 부터 수근이 형 멋있어 대박 앞으로 나가자 구경하세요!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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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올 쟤나 하나 와 대박 저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자 야 저를 못 쳐! 이수! 야 잘하시네요 이규규 씨 형이 저 킹을 잘해 아 이규규 씨 열심히 하시네요 갑자기 선배님! 200km 가시지요! 오케이 저기 야 올리브야 너도 좀 봐 네 너도 금방 빠졌구나 야 남의 고기는 보지 마 남의 걸 네가 뭐 열어보니? 야 보지 마 너 거 해 야 보지세요 완도 방어 쳤습니다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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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시켰어요 자 이수훈 씨 배치 시켰습니다 자 킹을 해볼게요 자 이수훈 5 66 우와 진짜 크네요 우와 아 작은 거야 아 이 새끼야 새끼 저런데 시계 없으신 말라니까 봐봐 이런식이 너무 잘하네 안돼 안돼 우진아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손목이 아파서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그래 안 잡혀 좀 더 올리면서 그렇지 계속 리듬 타면서 하나 둘 계속 리듬 타면서 손목 아파가지고 야 이 고기를 잡아야지 지금 더 올려야 돼 이게 좀 붙어야돼 야 어어 우위로 들어야 돼 왼손으로 같이 그렇지 우위로 그렇지 어 그러면 잡혀 또 내려주고 다 그렇지 어 진우 하나 오겠다 이거 오 느낌있다 고 리듬이요 고 리듬 어 리듬 좋아 오 멋있다 아 올리비아들 리듬 좋아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젊은 친구 오후 2 their 4 5분 했나요? 12시간 남았어 . . و 야, 우진이 봐 야, 머리는 가만히 있고 몸만 움직여 멋있어, 멋있어 그 정도 했으면 다시 또 풀어주고 아우! 아우, 나! 잘한다! 오우, 오우, 올리비아 오우, 올리비아 잘하고 있어! 곧 물 것 같아 초절하다 초절하다 낚시는 늘 초절하다 말을 못 하겠어 토크하고 낚시를 도저히, 도저히 동시에는 못 하겠어 같이 할 수 없는 낚시야 같이 할 수 없는 낚시야, 이게 올리브 햇! 너 괜히 왔단 생각들 거야 올리브 햇! 올리브 햇! 올리브 햇! 올리브 햇! 야, 내가 어떻게 해? 올리브 햇! 네! 올리브 햇! 내 내릴 때쯤은 영수가야 그럴 거 같은데 이름 계속 바뀌어가지고 올리브 햇! 누가 나오라고 했어요? 어! 저요? 아니요, 스케줄표에 갑자기 이름이 떠가지고 하하하하 그렇다 그녀는 끌려왔다 하하하하 올리브 햇! 올리브 햇! 하하하하 저 운동 잘 못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잡는다. 잡는다. 부근에서 30분 끝까지 있습니다. 왔어! 진짜? 야, 날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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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친다 했네 좀. 와. 왔어! 잘한다. 루어의 황제. 루어의 황제야, 진짜. 와. 무슨 색깔 쓰지, 지금? 그냥 은색. 은색에 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한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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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모르겠어요. 앓가락은 국어를 잘라요 조금. 렐라, 렐라. Thanks prede! 오, 보인다. 우와, 대박! 우와! 80 되겠다! 그렇지! 80 된다!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80 된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이거 80 된다! 간당 간당한데? 간당 간당 하답니다! 간당 간당! 선생님한테 갔지 마! 너 괜히 욕먹는다! 아 꽉 밟아버릴까보다! 아 보이죠? 투숙도 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2, 2, 2, 2! 방어입니다! 1, 2, 2, 2! 대단해 대단해! 한번 저기 올리비아 해가 꽉 잡아야 돼! 어어 꽉 잡아! 해가 꽉 잡고 저 비행... 저기 보여줘 한번! 방식이 진짜 센데? 저기 한번 보여줘! 감싸가지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 이어! 완도 방어! 완도 방어! 멤버들 보고 있나? 보고 있나? 11시간 더 해야 된대... 화이팅! 나 안기를 하면 제복해! 우와! 자! 2, 2, 2! 방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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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우후!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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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컨비네이션 저킹! 나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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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규야! 몸 상해! 몸 상해! 예! 아! 형님 배추는 지켜줘! 살살하라고! 살살하라고! 살살하래요! 살살! 오늘 하나 타겠지! 대단한 열정이세요! 우진아! 여기 있으면 보고 배울 게 많다! 어? 여기 인생에 다 들어있어! 어? 야! 미친 저킹 안 보여져! 너 못 봤지? 크레이지 저킹! 나온다! 나온다! 컨비네이션! 거림 저킹 나갑니다! 거림 저킹! 이거는 거림 80% 물어! 고기가!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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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시 됐어! 야! 수근아! 이번엔 하스피털 저킹이라고 물고기가 아파 보이는 것처럼 해서 잡는 방법이 있어요! 하스피털 저킹! 갑니다! 하스피털 저킹! 새로운 기술이에요! 하스피털! 아파 보이는! 새로운 기술이에요! 하스피털! 아파 보이는! 새로운 기술이에요! 아파 보이는! 물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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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물어! 응? 지금 경규 형님 여기 오랜만에 1번에서 보니까 야! 정말 인간 세상이 아! 감정이 달라 지금 덕하 형님 분노 올리비아 삐짐 우진이는 오기 수근 여유 운동 진짜 많이 되겠지? 네 펌피! 경규 짜증 태곤 초조 야! 여기서 보니까 형님 여러분 감정이 다 보여요 야! 대박이다 올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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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비아 왔어! 우와! 드리플이야 드리플 태곤 왔어 태곤! 태곤 리터! 와! 오옹!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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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올리비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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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올리비아 왔다 혼들지 말고 휨대쩡아 올리비아 즐겨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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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우와 푸드 Этот refuge 태곤도 왔어 태곤 왔어? 다 왔어 태곤 다 왔어, 다 왔어! 자, 올리비아, 경규, 태국, 스페플리스! 수근, 수근, 수근! 포드러플! 천천히 감아, 천천히! 천천히, 야, 이거! 너무 힘들지만, 다 왔어. 조금만 더 감으면 돼. 와, 크다! 야, 이거 떨치! 야, 떨치! 야, 떨치! 야, 떨치! 야, 떨치! 야, 떨치! 야, 이거, 이거, 떨치! 와, 크다! 야, 이거 떨치! 야, 크다! 야, 떨치 와야 돼, 떨치! 야, 떨치! 천천히, 왜 그래? 대박, 대박. 와, 들어왔다, 거기. 아, 역시 경규! 잡으렛, 잡으렛! 왔어, 왔어. 황헌 경위, 황헌. 네. 구멍이 나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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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 감아, 감아. 천천히 감아, 천천히. 야! 야! 어? 혜신, 둘째, 둘째, 둘째. 야! 크다. 크다. 둘째, 둘째. 천천히. 혜신, 둘째, 둘째, 둘째. 천천히. 혜신, 둘째, 둘째, 둘째. 크다. 사이즈 된다. 대박, 대박. 와, 들어왔다, 고개. 크다. 사이즈 된다. 사이즈 괜찮아. 오호, 나이스. 구실이 아니야, 이거? 길다 좀. 아, 달라? 야, 팔자 예쁘다. 올리비아 나온다! 다 왔어, 다 왔어! 야, 올리비아 대박. 올리비아 나온다! 올리비아, 올리비아. 올리비아! 야, 올리비아 대박! 올리비아! 올리비아! 자, 올리비아 나옵니다! 올리비아, 잡았어! 올리비아, 잡았어! 아, 카메라가 없어요. 아, 카메라가 어디 갔어? 아, 카메라가 어디 갔어? 자! 천천히. 아, 너무 힘든데? 천천히. 배치 찍혔다! 하하하하! 딴감 있어. 야야야야, 이거 세다! 싸이구 좋다, 이거! 야, 어머니가 진짜. 어우, 야. 야야야야, 이거 세다. 싸이구 좋다, 이거! 야, 올리비아, 올리비아. 야, 올리비아 대박! 올리비아! 오, 올리비아. 올리비아. 이야.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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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 계속 감아. 야, 이거 올리비아 비골이야. 야, 이거 큰데, 이거? 자, 올리비아. 오, OK. 야, 나이스, 나이스. 야, 올리비아 Oz psych. 올라온다! 야, 이거 거의 4 based. 5. 오, 오! 너무 힘든어. 자, 보인다, 보여! 야, 나이스. 야, 올리비아 Oz psych. 야, 올리비아 Oz psych. 야, 올리비아 distort 올라온다. 야, 올리비아 Kart 올라온다. 야, 올리비아 Get. 처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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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줘 봐 가만히 줘 힘 쓴다 힘 쓴다 힘 쓴다 올리비아 쓰라고 힘 쓴다 힘 쓴다 올리비아 힘 쓴다 올리비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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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나이스 올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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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코 야 이런거 다 쳐버려 젤코 젤코 올리비아고 팔리비아고 70 자 이경경 70 74 와 안돼 와 올리비아고 올라간다 축하해 멋있어 올리비아 바울 70 아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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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하이 아 하하하하 야 아 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아 푹 쉬어 아 씨 아 시작 자 지금 안갔습니다 어 태골 바울 찾으시면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올리비아 감시 cheesy 진낸아 여畿 예 진낸아 일반 그래! 준연아! 형님! 왜 그래! 외로워하지 마! 하나, 둘, 셋! 힘 들어서 밝게 못 웃는데? 한 번 더! 하나, 둘, 셋! 멋있었어! 올리비아, 낚시 재밌어? 네! 재밌는 거 같아요! 이야, 올리비아 대박이다! 멋있었어! 대박이야! 아, 이제 탄력 붙었어? 잡아봐! 지아, 배지 하나 타! 알았지? 네! 아, 여기! 짜증나는 사람들끼리 또 보이네요! 야! 진짜 최악이 뭔지 알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냥 가는 거야, 집에! 그거는 뭐지? 표정관리가 좀 안 될 거 같긴 한데 안 돼! 절대 안! 그리고 3일 뒤에 더 세게 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화가 확 올라와! 나만 못 잡으면 온다, 온다! 아유, 야! 야, 고기 어떻게 잡았는지 좀 알려줄래? 삼촌이 고기를 못 잡아! 아, 아직 안 잡으셨어요? 아, 아직 안 잡으셨어요?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여기! 뼈를 맞았는데! 아, 아직 안 잡았어요? 아니, 안 잡으면 하나요? 안 잡은 거 아니예요? 아, 일부러 아직 조금 올리비아 하나 잡고 우진이 하나 잡아요 이제 저희 삼촌이 잡고 이제 버라해 보인다 하하하하! 손맛이 괜찮았어? 네, 근데 여기가 지금 힘이 다 빠졌어요 그래? 자랑하는가? 좋겠다, 힘 빠져서. 네! 우리는 그냥 기운만 빠지네. 야, 오진아! 가자! 어금 뜬대! 어금 뜬대! 어금 뜬대! 한 번 남아주신다. 아, 이제 전투모드로 한번 해볼까, 이제? 아, 이태곤 씨 식사하시네요, 이제? 네! 혈이 뚫린 느낌인데, 혈이 뚫렸다, 저 형. 아, 이경규 씨는 식사하시네. 아, 예! 준현아! 예! 고기 잡아요, 이제 뭐해! 어, 저 형 이제 말 안 해. 고기 잡고 먹어야지. 막 집어넣는다고 묻은 게 아니다. 형, 지난주를 생각해. 야, 올리비아에 잘한다, 근데. 그래요? 어. 잘해, 잘해. 옆에서 60년 했다는 놈 한 마리도 못 잡더라. 고기 있는 데로 가! 고기 없어! 황 선지야! 네! 처킹 안 해도 무는 데 있잖아! 대 좀 잘 대줘봐! 알겠습니다. 고기가 없어! 고기야! 네? 늘 잊는 일이에요. 네. 늘 잊는 일이잖아. 멤버들한테 굳이 설명하려고 안 해도 돼. 그렇지? 마지막 날 여기서 약 주는 거 꼭 먹어야 된다. 네. 잊어버리게요. 왔다! 왔다, 선생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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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다! 역시! 오빠다! 여기가 다 앉아있을 줄여! Embassy Company. nothin'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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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안 돼, 안 돼 있다 있다 오, 선생님 오, 크다 이거 오, 이 크다 오, 선생님 오, 이 크다 이거 오, 이 크다 오, 이 크다 이거 와, 선생님 와, 이거 기록곡이 나온다 와, 선생님 파이팅 야, 야,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저쪽으로 야, 쇼프리드 나왔어 와, 선생님 아, 이거 까불어 오오 와, 진짜 큰데 아, 이거 최고야 오, 있다. 거기 와, 진짜 큰데 사이즈 괜찮은데? 저거 팔자 되겠다! 저거 팔자 되겠어 야! 그닥 더! 빨리 떠! 빨리 떠! 선생님 오질 않는데 뭘 떠요! 아이씨 공이가 안 올라왔어요 선생님! 예! 절로 가잖아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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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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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80 되겠는데? 팔자 되겠다 야 7, 8, 8, 80 박빙이에요 네 한 78이나 80 박빙일 것 같아요 오우 세레몬 세레몬이네 무슨 유치하게 아 우리 선생님 이가의 미소가 이가의 미소가 올리비아 올리비아 덕한 아사라비아 올리비아 덕한 아사라비아 덕한 아사라비아 야 나 알지? 어이씨 황선장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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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크다 크다 야 간다 이등감 이등감 야 너무 넘어갔어 이비 박우 78 와 아깝다 자 이등감 씨 뱅지 시켰습니다 아이씨 감사합니다 자 낚시 3시간 지났고 박우진 김준현 높이 씨 히트 아 걸어 왔다 왔다 준현수 준현수 준현이 왔다 준현이 왔다 준현이 왔다 와우 이야 황선장님 아 우리 선장님 야야야야야 은수아 와우 와우 와 어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어굴 엄청 많대요 어굴 엄청 많대요 지금 지금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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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케이 아유 다행이다 준현이 왔다 다행 어이 아이치 어이 아이치 큰다rick 어 크다 커 아이치 아이치 오 굴대? 오우 야! 오 빵 좋다! 나이스 나이스 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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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어디 갔어? 짜란! 빵아! 대리만에 마음껏 하세요 자! 가! 마음껏에 컸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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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안녕! 가! 네 나만 아 이렇게 안 나온다고? 뭐가 잘못됐을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상한 걸 준 건 아닌가? 내가 어제 뭐 잘못한 일 있었나? 부친이 거 한 번 물만 한데 자 오전박씨 한 시간 반 남았습니다 즐겁습니다 아주 즐거워 야 준현이 못 잡았어야 되는데 그치? 그래 재밌는데 약이 바탕 올라가지고 어? 아 오리비아 씨랑 박윤희 씨는 토막방송 안 맞나요? 뭔 적 없애서는? 어? 뭐라고? 활동 같이 겹친 적은 있어요 같이 활동 시기가 겹쳤던 적은 있어요 아 겹친 적이 없나? 저희가 한 번도 알았는데 서로 아 처음엔 얘기네요 아 처음엔요? 네 처음 뵀어요 할 얘기가 없잖아요 어떤 얘기를? 무슨 얘기를? 힘드니 뭐 이럴 때 일 없었잖아요 서로 아 그 마음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좋아요 하나 잡고 하겠습니다 아 예 아 경기 선배 왔어요 이케 Mes 경기 왔어 경기왔어 nous 12초! 가다라! 경기선배! 왔어! 경기 왔어 경기 왔어 12초! 가다라! 아 제대로 보인다 와 크다! 와 이거 크다! 와 선생님 저 침착하게 야 이거 좀 오오오! 3편 벨팅 에이씨 와 이거 크다! 와 선생님 저 침착하게 대박이다! 와 파이팅! 야 이거 크다! 이거 크다 이거 크다 역시! 그거 Kolleg 와 이 Raj 와 좋다! 아 예쁘다! 와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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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icht Serge invest es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왔다 자 올라온다! 오 오! 오오오오오! 우와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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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이렇게 안 큰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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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규 이경규 아 오랜만에 카메라 마사지 한 번 했네 막 특별한 건 아닙니다 훅킹이 제대로 됐어요 그렇지 전문가 당한 훅킹이지 아 오랜만에 카메라 한 번 뚫어서 했네 드러나 형님 발짝 대지 않아요 크으 제가 에이 뭐 이렇게 이야 이야 이경규 80 80 80이야 구피디 80이야 이경규 단어 75 아 당근 배치 생각하면서 올려준대 도시올구 이로써 10방어 했어 10방어 많이 나오네 10방어 럭카 2방어 럭카 2방어 경규 2방어 승훈 3방어 승훈 3방어 올리비아 1방어 태곤 1방어 주현 1방어 AB6 AB6 럭키 럭키 우진 화이팅 아 팔자 한 방이면 돼요 우진이는 건달인데 매달아 가야지 자 가보세요 다시 해드릴게요 가보세요 골뱅들겠다 골뱅들겠어 아 미쳐버리겠네 좀 쳐버리겠네 올리비아 안 힘들어? 올리비아 안 힘들어? 네 괜찮아요 이미지 이미지 개선하러 왔어 뭐 만들러 오셨다 힘들지 않아? 괜찮아 힘들지 않아? 어떻게 뿌려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 뿌려달라고 해야 돼 그림 만들어야 되니까 뿌려주세요 훔쳐주기 아 감사합니다 흔進하다 화사 merchandising 축하드립니다 엌 어 obligation 어 아 흐 대박 압땅 좀 풀어야 돼 감사합니다 낚시 50분 남았습니다 아 올리비아야 점심 전까지 50분이야 점심 전까지 50분이야 전체가 50분 남은 게 아니고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지 올리비아 우리 바다에 나온 게 아니라 배에 갇힌 거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우린 너른 바다로 나온 게 아니고 조그만 배에 갇힌 거라고 새우잡이라고 들어봤지 저 처음 예능 혼자 나오는 건데 아 그래요? 아 예능을 처음 나와? 넌 만세야 여기 나오면 다른 예능은 예능구 아니에요 어딜 가면 널 이렇게 고생시켜 우진아 우린 배에 갇혀 있는 거야 안 나갈 거야 어 너 안 나갈 거야? 아 멋있다 너무 힘들지? 진짜 추워 한 마리라도 나와야지 우진이가 보상을 받는데 어우 야 올리비아 야 배신 되겠는데 올리비아 여기 옆자리에 진 대신 어마어마해 승훈 형 다음으로 액션 좋은 거 같은데 올리브이 네가 여기서 욕 한 번만 시컨하게 하면 너 여기다 새롭게 이긴다 욕만 하면 돼 내가 리운설로 한 번 해줄게 어? 아이 나 쟤 때문에 한 대니까 야 우진이 하나 물고 갔다 진짜 머리 거의 죽었습니다 그냥 만조예요 지금 밥 먹어야 되겠다 그럼 자 물이 멈춰서 11시까지 15분 하고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만두라고? 아 이렇게 안 나온다고?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오 선배가 왔다 경기용 왔다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오 선배가 왔다 경기용 왔다 아 이거 나온다 자 카메라 볼게요 나에게 만조는 없다 나에게 만조란 없다 아름다 자 신혜진 부탁드릴게요 카메라 마사지 타임 아유 잘다 아유 잘다 아유 잘다 이야 대박 대박 와 아 씨알이 딱 거기야 아 씨알고 너무 잘다 저 방어 방금 팬티 생각하면서 올렸는데 야 야 야 왜 그래 야 이수금이 다니고 왜 그래 오 축하드립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우와 나에게 만조란 없다 나에게 만조란 없다 만조란 뭐 만조야 나에게 만승뿐이다 나에게 만조란 없다 만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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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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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리브해 이경규 57 칠! 선박하셨습니다. 나는 벌맛을 거야. 사람은 태어낸! 저 가요 오르러 태어나지 마! 안녕! 7분! 7분 넘었습니다! 박우진 씨! 박우진! 박우진! 파이팅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현실을 알기 시작했다. 해보니까 파이팅이랑 상관없는... 형, 점심 먹고 하시죠? 와, 나 진짜... 근보 형, 오늘은 뭐해요? 깍두기 볶음밥이요. 완도 하면 깍두기 볶음밥이죠. 잘 얹었어. 불태웠어, 불태웠어. 힘들 거야. 와, 현기증이 일어나네. 탄수화물 안 먹으니까. 응. 힘이 없어. 8년이 일어나네. 야, 이거 배수. 밥 오래간만에 먹네. 시계의 틈이 처음으로 정신 박힌 거래요. 그런 거야? 진짜? 각자 알아서 드시고 고기 잡으세요. 깍두기 볶음밥과 오이 냉국입니다. 아, 맛있겠다. 야, 이거 올리비아 많이 먹어. 네. 고기 잡았거든. 올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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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참 잘 드십니다. 형님의 전화. 형님 얼굴이 해맑다. 후진이 내일 낚시 못하겠는데 이거 팔 못쓰겠는데 내일. 아, 비비식스는 어떻게 된 거야? 아, 비비식스는 어떻게 된 거야? 비비식스요? 비비식스? 여섯아이기. 아니, 비비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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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비식스요. 아, 비비식스. 아, 비비식스. 아, 비비식스 대표로 왔는데 이게. 다 잡고 나만 안 잡고. 무슨 생각들어요. 화도 좀 나고. 좋지. 잘하면 제가 욕을 할 수도 있겠다. 해. 세론이도 형 옆에서 욕했어. 아, 올리비아. 잔인해. 근데 옆에서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야. 깝깝하게. 아, 세론을 뛰어넘고 인재를 발견했네. 세론이 큰일 났네. 올리비아 해는 마음 편하겠다. 그래서 잡기 어려운 고기 잡아서. 어떻게 잡았어요? 천천히, 천천히. 너무 힘들이지만. 중간 종합 후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몇 마리 잡았어요? 저희가 비밀방을 했습니다. 40kg밖에 안 되네. 7위. 7명 중에 꼴찌. 높이 씨. 하지 마. 빠구지 씨입니다. 아, 따갑네. 한 말씀 하시죠. 제가 뭐 또 하면은 포기 잘 안 해가지고. 오오. 원호원 처음에 할 때 72등이었대요. 근데 끝나고 6등으로 끝났어요. 오오. 너무 riders. 끝날 때 6등으로 끝나요? 6등으로 끝나. 끝날 때 6등으로 끝나۔ 끝날 때 6등으로 끝나요? 6등으로 끝나ences. 큰, 좋은 어른들이야. 누가 7등이 되나? 진현이구나. 자, 3위. 총 한 마리. 76cm 잡으신 올리비아 해식입니다. 오우! 오우! 바로 한 3위 올라갔구나 76이나 되었구나 월드현 씨가 3위예요 공동일입니다 최대여 78cm 잡으신 너무 아깝다 SidekiER, 이태곤 씨입니다 야! 이야, 2cm 아직 확급 패치 기준을 충족한 자가 없습니다 이제 재밌어지죠 오후가 봐 이제 썰먹도 재밌어져 오후 일정 좀 가득 펼쳐주세요 네, 오후에는 저번에 우리 457kg 잡았던 데 있잖아요. 아, 그걸로 가는 거야? 그걸로 들렸다가 사수도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망설정 아니에요. 12시까지 쉬시고요. 제 스텝부터 쉬시고. 아니, 개인적으로 해도 기록이 들어갑니까? 개인적으로 해도 인정해 드립니다. 지금 물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들어오니 깍두기 볶음밥이야. 자, 이모를 지내셔서. 꼭 나온다. 우진이 뺐지 하나 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소리를 찾아서. 야, 우진이 뺐지 하나 탔으면 좋겠다. 70%는 마음에 없는 소리야. 뭘 알면서 그래. 사장님, 한 20분 이따가 갈게요. 20분 이따가. 감독님들, 냉고 같이 드세요. 망에는 많이 있어, 이거. 와, 팔 진짜 아프다. 제 이름을 변말이세요, 사장님. 같이 가게 해. 그냥 30분은 잡아야 되지 않겠니? 30개. 충분하죠. 무조건 잡아야 돼. 우리 이제 단독 원샷 예입니다. 손목은 나갈 것 같고 온몸은 이미 너무 힘든 상태에서 나는 오늘 못 잡으면 큰일 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건 너 심심할까 봐 옆에서 해주는 거야. 혼자 하는 게 안쓰러워. 쉬는 시간이 어딨어, 권달이. 왠지 잡을 것 같아. 왠지 잡을 것 같아. 왠지. 형님 뭘 좋은 걸 얼마나 먹길래. 왠지 잡을 것 같고 온몸은 이동해 보겠습니다. 왠지 잡을 것 같고 온몸은 이동해 보겠습니다. 철자 이상 하나면 나올 것 같아. 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 마리 잡았는데 5등이래. 준현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전세례 457킬로포인트입니다. 아, 여기야? 아, 여기야? 조금만 잡으세요, 조금만. 자, 남동 고구낙시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정신 마수거리 하자.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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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라. 월기야는 뭐 거의 부실이 방어를 마스터한 애 같아. 어허우야. 안 무는 게 이상하다. 어허우야. 안 무는 게 이상하다. 이여. 오우야. 너 왜 그래? 하이야. 이여. 오우야. 너 왜 그래? 하이야. 오우야. 우진아,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마. 머리 못 버텨. 오우야. 지금 아까 멋있었는데 이상해지기 시작했네요. 왠지 쩌킹을 하는데? 진짜 손목이 나갈 것 같은데. 난 오늘 못 잡으면 큰일 난다는 마음. 낚시 6시간 지났습니다. 아군이 높이 시에. 포인트가 안 좋은 데로 들어왔나. 오우, 철수가 터져야 되는데. 활성도가 전만큼 못해. 6시간 동안 안 쉬고 계속했는데 이 정도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7시간 해봐야겠다. 자, 낚시 7시간 지났습니다. 야, 오후에 한 수가 안 나오냐? 에이 씨. 옛날 같이 왔네. 저분 같이 안 타? 와, 이게 전설의 포인트인데 반응이 없네. 전설의 포인트인데 반응이 없어. 에이 씨. 황 선장. 옛날 같이 가나, 여기. 황 선장이 부실이 방어는 진짜 잘 잡지? 자, 시장님. 안 물어. 왜 안 물어. 오우. 자, 시작하십시오. 오일링도 없고 잘 안 왔다, 그렇지? 어깨 빠져갔다 빠져갔어. 오일링이 하나도 없네, 어떻게. 나오고 나옵니다. 팔 진짜 아프다. 황 선장. 옛날 같이 가나. 멀미 왔어. 아, 이렇게 안 나온다고? 자, 바로 여기 온 분이 있어요. 야, 오후에 철수해야 되는데. 오후에만 안 나왔네, 지금. 자, 마지막 포인트는 사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 때 됐다. 자, 사수로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고기를 사수하라. 여긴 나오겠지. 아, 이거 델치 해야 되겠지, 근데? 어. 약간 되게 아파. 오우, 남잔데. 오, 잔근육. 아, 좀 채워야지, 지금. 아, 카메라 들 못내요. 노출하시니까. 섹시한데? 너무 남성이 노출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보다 좀 채워야죠. 오, 팔. 오, 시작하네요. 결혼용으로 조금. 팔 근육 좀 찍어주세요. 힘 준다, 힘 준다. 힘 준다, 힘 준다. 오, 갈라졌어. 오, 갈라졌어. 오, 성두. 성두.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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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진짜 둘 중에 있어. 저 킥을 해야 온다, 온다, 온다. 됐어 봐, 제발아. 미친 듯이 하네. 제발 한 마리 나와라. 아, 나와야 되는데. 자, 오후에 한 마리도 없고, 낚시 2시간 남았습니다. 에? 진짜? 밤샵시다. 준현이 팝핑하는데? 예? 아, 준현이 팝핑한다고. 지금 팝핑 좀 때려봐서 나오면 인정입니까? 인정입니다. 팝핑해보세요, 준현이. 세수도 안 해. 절로 섬 쪽으로? 준현이 정도 되면 배는 던져야지. 팝핑 때 갖고 왔는데 한번 던져봐야지. 아저씨다. 태곤이 팝핑 같네? 저다 던져가지고, 집어시켜줄게. 우와. 꼰이가 집어를 하고, 떡을이가 큰 판대기를 먹었지. 시끄럽게 한번 계속하면, 뭐 하나 밑에 있으면 올라오는데 애들이. 여기 첨벙첨벙 돼줘야 이제 애들이, 저건 뭐지? 그러면 쫓아온다고. 우와. 민 씨, 두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팔자리 하나만 나와라. 아... 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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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럽. 자, 오고 나오세요. 다 달려. 자, 오고 나오세요. 다 달려. 오고. 어봐, 내가 집어 했지? 우와. 어봐. 우와. 지분의 반은 내꺼다. 내가 집어 해준거야 이거. 첨벙첨벙해서. 자, 오고 들어옵니다. 일들 하세요. 고맙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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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고니 형이 지바오를 해서 푹실이 이를 잡았는데 알고 보니 바닥이네.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이들. 감사합니다. 느낌이 싼데? 느낌이 하나 물 것 같은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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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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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야 잡아 잡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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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야 야 야 올리비아이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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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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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다? 이거 감옥, 감옥 이거 줘 물었어, 물었어 이거 감옥, 감옥 iggle, vraag라 내가 잡아 pouco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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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물었다 잡아 이거 잡아 물었어 물었어 천천히 천천히 와 대박 살짝 걷어 걷어 고기 형이 있어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해야 돼 아 아 크다 커 커 커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해야 한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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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urquoi? Odette, Odette! Odette, Odette! Odette, Odette! Odette, Odette! 코 코 코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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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코 코 코 코 코 코 와 うわ 우린 이다 우와 이따 이따 우와 자산하게 larg len요 자! 잘해! 자! 세무시 저리로 복귀했고요! 오! 아! 바빴네 지금 금방! 대박이다 올리비아 땅에 걸린 줄 알았어요 아! 땅에 걸린 줄 알았어요 지금 진짜 오케이 야! 우리 우진이 거 하나 물어라! 이야! 전 세계 취재진들이 다 모였어요! 올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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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떨결에 한 번 좀 하세요 카메라 보고 멤버들한테 다음에 또 와야 될 거 같아 내가 여기 정착할 수도 있을 거 같아 자 드로 대표님이 왜 보내셨는지 알 거 같아 어떻게 이쪽 걸 다 통과하고 우쾌가 되냐? 자 올리비아! 오후 첫 수! 아! 71! 이야! 이야! 아! 올리비아가 오후 첫 수 했네 사랑으로 태어나거라 아! 이야! 우진이 가슴에 대못을 박는구나! 우진이야! 이야! 저 최악이야! 저 바로 손으로! 영혼아! 영혼이 만날 수 없는 다리를 건넜어! 부럽다 허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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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허구진! 미치겠네 아우! 쟤 왜 안 잡혀? 아! 자꾸들이 미끄러 샀네! 야! 이놈은 도시 오븐에 10분간 쉴 수도 없어? 아! 안 할 수도 없구만! 자! 1시간 반 남았습니다! 지금 바람이 이제 5분이 있습니다! 조심히 조금 자! 아직 황금 배치에 주인이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허우야! 혜주 잘한다! 야! 헉! 허허! 허구진! 거이모! 우진아! 에드한테 물어봐! 어떻게 잡았는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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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진이 하나 물고 왔다! 제발! 제발! 왔다! 커퍼! 2, 2, 3 2, 2, 2 1, 1, 2, 3 1, 2, 1, 2, 1 2, 1, 2, 1 자, 더 타올로 옵니다! 올리비아! 올리비아! 어때? 잘다 이거! 자, 오원 계속 있어요! 네, 열심히 해보셔! 어퀴 히트. 자, 진짜 친다 친다 오워. 자, 진짜 친다 친다 오. 아이고, 좋아. 좋아. 잘했어요. 다가와. 자가. 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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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야. 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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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야. 고기야 가만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우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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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었다 물었다 우진이 물었다 우진이 왔다 우진이 참 고기 우진이 왔다 우진이 참 고기 우진이 참 고기 사이즈가 낮은데 자 말아봐. 사이즈 돼요. 사이즈 크대요. 좋아 좋아. 준현이 거 10장인데. 큰데 준현이 거. 사이즈 되네. 사이즈 크대요. 올라온다 올라온다. 사이즈 돼요 사이즈 돼요. 좋아 좋아. 거기 보인다 거기 보인다.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떨쳐 어떡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야 말아봐. 좋아 좋아. 뭐가 떨쳐. 잠깐만 이거 떨쳐 어떡해. 뒤에 있어 천장. 우와 같이 나왔어. 덕화 형 사이즈 되는 거 같다. 두 개 같이 떠 어떡해. 한 방에 못 해? 두 개 같이 떠 어떡해. 덕화 형 사이즈 되는 거 같다. 에이씨 안 되네. 자 이거 하나 따주세요. 여기서 여기서 내려야 돼. 천천히 내려야 돼. 아 준현인가? 오케이 땡큐. 어? 준현이 거 7장인데. 큰데 준현이 거. 야 이거 사이즈 됐잖아. 천천히 내려야 돼. 천천히 내려야 돼. 우진. 팔이 지날 거 같아요. 팔이. 팔이 지날 거. 팔이 지나요. 끝까지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내 허리 다쳐줄게. 좋아 좋아. 천천히 쭉 올려. 쭉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어디로 화이팅. 와 빨리.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우진아. 야 몸에서 철자할 수도 있어. 아 아니야 몸에 걸렸어. 꼬리에 걸렸어. 꼬리에 걸렸다 꼬리에. 꼬리에. 꼬리에 걸렸어. 꼬리에 걸렸다 꼬리에. 꼬리에. 우와. 우와. 나이스 우진. 아 씨. 안 풀리는데. 네. 아 고지. 예아. 예아.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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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와 크다. 우와 크다 봐 우진. 엄청 큰데. 오 좋다. 와. 어디 가. 이리 와.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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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짜라 이 바보야.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이. 저 팔목이 부러진 것 같은데 지금. 아. 자. 자. 한 번만 주세요. 와. 와. 오후에 안나오둥이 거기서 하나 나와주네. 죽이지. 제가 죽을 뻔했어. 하하하하하. 와. 야 거기 희한하지. 저거 78 되겠다. 78. 고기가 저쪽에서 나오면 저쪽에서 안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아 참 신기해. 하나 둘 셋. 완도 과보. 이야. 축하한다 우진아. 축하한다 우진아. 후. 들어와 우진이 잡았어. 우진이 잡았어. 우진이 잡았어. 아 성공했어. 안녕. 아 좋아. 아 보고싶었다. 안녕. 우진이 잡았어. 아이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정신이. 야 이거 어떻게 내 거야. 어떻게 자고. 우진이 인생 첫 방울 75!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네가 아주 끝나죠. 자, 준혁 방울 75! 브라보. 좋다. 인간 승리다, 인간 승리. 우진이 축하드립니다. 많이 잡았다. 만고생 많았다, 우진아. 야, 하나 더 잡아버려. 이제 80 넘는 걸 잡아서. 진짜 열심히 하더니 잡아내네. 오늘 나의 행복이었다. 멋있다. 야, 우진아. 이제 팔짜리만 잡으면 돼. 싹 날아가지, 그 9시간의 피로감이. 네, 진짜. 와,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대단하다. 올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말이 많아졌네요, 이제. 올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와, 진짜 손목. 꼬리를 잡아가지고. 아주 뭐 전문가처럼 대화를 하네요, 이제. 두 마리 잡은 올리비아 씨. 아무 생각 없는데, 지금. 의연하게 있는데. 예, 예, 예. 바닥에 쫙 깔렸습니다. 좀 계셔보십시오. 바닥에 쫙 깔렸습니다. 좀 계셔보십시오. 아직 황금 배치의 주인이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무조건 물어요, 무조건 물어. 적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어! 어디 젠장 안 갑니다. 아니, 지금. 어디 선사장 때는 미쳐야 되는데. 히트, 히트. 왔어, 히트. 와, 우진이 히트. 왔어, 히트. 와, 우진이 히트. 야, 나이스. 야, 나이스. 좋다, 좋다. 미쳤다, 진짜. 아, 또 왔어. 가나, 오니까 이제 연타로 터진다, 이제. 오, 이제 달린다. 너무 많이 내리면 안 되네, 우진이. 아, 나 성공! 한 구은지!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야, 어떻게..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그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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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진이! Da עםASAM! 우진이 나이스! 우와, 우진이! quent은 네 진짜. 어머니가 다 누워크 침. 놀랬어 놀랬어 흰 분이 채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야 우진아 아 별거 없네 별거 없지 뭐 아 나 손목 대표님은 이거 잡아 보셨을려나? 아 궁금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플렉스 하세요 잡아 보셨려나? 근데 저는 지금 또 잡아야 돼가지고 빨리 가보겠습니다 아 박우진 두 번째 방어 지은 씨 야 우진아 이 방어는 선방했다 역시 저랑 초등학교야 야 좋아 저랑 초등학교 아까 모르시던데 저랑 초등학교 엄마가 저랑 초등학교 출신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이제 바다가 넓게 보이네 아까는 파란색 밖에 안 보였네 자 박우진 씨가 이제 바다가 보인답니다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 이곳저곳이 배 이곳저곳이 배도 좋지 잡으니까 이 맛에 하는겨 아 진짜 우진아 낚시 안 해? 형 바쁩니다 어린 무용담 지금 바보장 불러가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진짜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거 확인합시다 다행이다 나 어린 덕가도 왔다 어린 덕가 20대 덕가는 좀 추태를 많이 부렸지 대단한 무용담은 처음이었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히치 히치 세고 히트예요 히치 히트 왔어 왔어 가둬 어 힘 쓴다 힘 쓴다 호우 호우 오랜 덕에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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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쎈데? 쎈데? 걸렸어? 밑에 오리자, 밑에! 야, 이거... 팔자 내겠다, 올리비아이트! 팔자 내겠다, 올리비아이트! 지겠다, 자리야, 아뇨... 네? 자, 감어! 감어, 감어! 올리비아컵 팔자다! 오우, 세곤 올리비아, 너무 이쁘! 아, 이런 답 참가해야 되는데...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아, 쏘리, 쏘리, 쏘리! 야, 야, 야! 쏘리, 쏘리! 아, 저... 야, 야, 야! 쏘리, 쏘리! 아, 저... 아, 줄 풀었어요, 걱정 마세요! 줄 풀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고 있어요! 전 가만히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천천히! 올리비아, 천천히! 자, 나온다! 전 가만히 있어요! 자, 나온다! 전 가만히 있어요! 자, 나온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올리비아, 세 마르지아! 아, 올리비아, 세 마르지아! 아, 올리비아, 세 마르지아! 대고 따야! 대고 따야! 간당간당하다! 길이가... 길이가... 뭐? 그치? 간당간당하겠어! 와, 대박하다! 간당간당하겠어! 잘하면 팔짝 하겠냐! 길이 괜찮은데? 팔짝 안 돼? 간당간당할 거 같아! 와, 올리비아! 워낙 올리비아, 나리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거 뭐 수산시장에서 고개 갖다 바치는 거 같아! 우와! 우와! 바치면 되겠다! 우와, 짱 크다! 감사합니다! 우와! 좀 길이긴 한데... 아슬아슬아슬아슬아슬아슬아 자... 고맙 물어라, 얘 그래! 하나, 둘, 셋! 자, 완도! 반호! 자, 완도! 반호! 80만 안 되겠다! 다행어! 자, 올리비아, 다운 59! 세곱, 다운 75! 아하... 참, 이거 팔차 안 나오네! 야, 팔짜리네! 그럼 어쩌다는 거야, 지금? 아니, 그거 올릴 것 같다! 여러분, 주세요! 다시 올리겠습니다! 나오세요! 내가 남의 낚시대를 이렇게 여러 번 잡아보기엔 평생 처음이다! 인사하셨습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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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게 나갈 것 같아! 아주 이미지 좋게 나갈 것 같아, 이번 타드예요! 이미지! 근데 그만해라! 경규야! 어? 너무 많이 잡지 마! 욕 먹어! 나 오늘 저 이미지 좋아해줬어! 왜? 세 번 나이 업됐다! 오늘 안 간다! 신분 세탁했네, 형님! 아, 이런 기회가 나한테 나오네! 아, 나 처음 가! 야, 그 저... 아이돌을 한번 집합해봐라! 얘네들이 왜 이렇게 잡아올리는 거야? 얘네들이 좀 쉴 줄을 모르네? 아, 참 나... 은행 올리비아, 좀 쉬어라! 안에 들어가 좀 자! 그만해도 괜찮아? 뱃지 받고 싶어서! 뱃지 받고 싶어서! 뱃지 받고 싶어서 하고 있어요! 뱃지 받고 싶어서 하고 있어요! 뱃지 받고 싶네! 뱃지는 무슨 놈! 재미로 해, 재미로! 아, 뱃지는 무슨 뱃지야! 아니, 즐기면서 하고 있죠! 재미로 하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뱃지는 무슨 뱃지야! 네! 스무도 안 한 대, 강한 60대! 스무도 안 한 대, 강한 60대! 스무도 안 한 대, 강한 60대! 뱃지는 안 된다! 80살 저 어린 후배인데, 의악 주른다! 빨리 빨리 빨리! 네, 오지 못했습니다! 경기 빨리! 경기 빨리! 경기 빨리! 알지! 몇 분 안 남았댄다! 열심히 해보자! 네! 그래, 올리비아 뱃지 않아, 타! 야, 탔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나도 더, 더 살아난다! 어, 아, 이 녹화! 자, 바닥부터 오븐 들어옵니다! 자, 지금부터 팔자 아닌 것 같으면 바로 방생해주세요! 세리머니도 하지 마! 세리머니도 이제 필요 없어요! 팔자!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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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뺀지는 태국도! 원래 주인한테 가는 거죠 원래 주인한테 가는 거죠 저 밑에 있다! 둘채! 어차피 뺀지는 킹태국! 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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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돌아! 둘채! 됐어? 간당 간당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설치해? 야 잘하면 돼 진짜 간당 잘하면 가봐봐 간당 간당하다 간당 간당하다 어우 힘 좋아 이것도 팔자 간당 간당해 빵이 좋은데? 빵이 좋아 빵이 좋아 빵이 얘가 적중했다 안돼 잘 것도 없어 75도 안 되겠다 고고! 고고! 빵이 좋았네 드랙만 한 번 치고 나가면 팔자인데 그렇지? 응? 끄라악 한 번 하면은 지금 드랙 막 치길래 팔자인 줄 알았어 아 진짜? 막 쳤어 드럭 힘이 좋아 자 도시 여부 30분 넘었어요 오예 요번에 물면 팔자다 발로 붙아봅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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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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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렸어 아 벌렸구나 아 벌렸구나 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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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정체를 모르니까 정체를 모르니까 딱 한 번 봐야 돼 어 뭐야 아 내가 이제 다 해냈어 뭐야 손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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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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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걸었는데 감각이 없어 야 저기 올리비아 뭐 있어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올리비아 이게 내일 보면 많이 잡혀 오 손뱅이 그럼 오늘 처음 잡혔네요? 어 대박 와 이버커 키로에 4만 허리 손뱅이 26 왔어 진짜 오케이 키로에 4만 허리 손뱅이 26 왔어 진짜 아 한 번 왔다 아 한 번 왔어 느낌 어때 그냥 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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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 있다 어 야 근데 CR이 더치 않아 에이 경주 쓰고 써뱅이야 뭐야 이게 손뱅이야 키말이 없이 따라와 야 이거 뭐야 이거 마지막에 치려고 하는데 오우 씨 오우 우와 크다! 어? 야 갔다 댈까? 맞았어? 어? 씨, 얼리 봐봐. 다 떡대. 아니야, 잘 안 탈 수도 있어. 어, 야, 야, 봐봐. 아니, 아니. 얘가 길잖아. 에이, 또 나갔어 씨. 와... 야, 그거 줄이 왜 터져? 왔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내 새끼야. 바짝 안 넣어라. 바짝 안 넣어라. 자, 이게 바짝 안 넣은 황벤치입니다. 파리야, 팔. 코피디. 아 씨, 파리엔 너무 멀어. 야, 주둥이 내밀어!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열받아. 아, 뒤겨봐요. 뭐, 아, 빗겨라. 보여요, 이게. 빨리 방생해요. 72 산만이에요. 아, 방생하라고요. 경유, 광유. 72. 얼굴도 못 보고 두 마리를 오늘 다 보내줬네. 아이고, 내 새끼. 찾아라, 가서 이제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라. 아이고, 안녕.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에휴, 뱃났네, 나는. 낚시. 자, 가보세요. 개들 한 번 더 올리게 해주세요. 가보세요. 요번에 하나 나올 거 같은데. 야, 두 번 고기를 못 보네. 몇 시간 만에 점심 처음인데. 에이, 쟤 왜 저래? 어허, 우지, 바다에서 태어나. 어허, 우지, 바다에서 태어나. 어허, 야. 바다로부터. 배가 좀 작지만 타이타닉이다. 저놈도 지극히 정상은 아니구만. 자, 오픈 넘었습니다. 팔자가 안 나오면 다 소용없는데, 이거. 물 좋은데, 지금. 팔자가 안 무는 게 이상한데. 야, 엔딩 피시 하나 놔야 되는데. 와. 대박이다, 저게. 진짜. 힘드네. 자, 엔딩 피시. 번데시, 번데시, 번데시. 어, 왔다, 왔다. 자, 엔딩 피시. 번데시, 번데시, 번데시. 어, 왔다, 왔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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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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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천천히 천천히. 야, 대박이다, 진짜. 야, 저 팔자 나오겠다, 이제. 뭐, 어떤, 뭐, 뭐 하는 친구지? 올림이 형 잘하네. 아, 어떡하여. 어, 여유 있게. 아, 대박이다, 올림이 형. 야, 올림이 형, 올림이 형. 야, 팔자 될 수도 있겠다. 오늘 준비해가는구나. 아, 좋아. 드라마다, 진짜. 아, 드라마야. 힘 쓴다, 힘써. 어, 뭐야, 줄이 이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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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뭐야, 줄이. 음, 이거 엄청 커. 안 움켜쏴, 안 움켜쏴. 아, 이거 크다. 아, 팔자까지는 좀. 야, 그만 가봐봐, 그만 가봐봐. 그만 가봐봐, 그만 가봐봐. 야, 빨리 여어. 어, 어떡합니까. 진짜 후반데 여길 수도 있겠다 올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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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친구네 올리비아 오너 아싸라비아야 4마리를 잡았네 저걸 또 끌어올렸어 저걸 제 목숨 다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너무 힘들어 4번째 올리비아! 올리비아! 자 1번째 볼게요 올리비아! 4번째 볼! 72! 다 고사이즈고 다 5분 안 지났어요? 그만하고 싶어서 그만해도 돼요 아 5분 안됐어요? 그만하셔도 돼요 올리비아 씨 그만하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던질게요 다시 던진다 다시 던진다 다시 던진다 어머머머 시크하게 던지는 거 봐 어머머머 시크하게 던지는 거 봐 정체가 뭐니? 올리비아 넌 봐봐 이야 자 마지막이다 자 1분 더 맞습니다 2분 더 맞습니다 1분 더 맞습니다 1분 더 맞습니다 2분 더 맞습니다 2분 더 맞습니다 2분 더 맞습니다 2분 더 맞습니다 인폐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젤 때문에 한다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라서 잘한다 진짜 고생 끝 제가 하기 온다 한 번에 행복을 위해서 앞에 시간들을 희생하는 거죠 네 가보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가보세요 도시아보 아버지 올리비아의 10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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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MVP 바구니 올리비아의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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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자 생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도시여부 시청자 여러분 그룰루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도시여부에 가장 잘나가는 꼼입니다 이 탭고 안녕하세요 라이브리이에요 라이브 라이블리 라이브리! 라이브리! 오늘 저게 잡은 거 그룹이 한번 보여줘! 어디예요? 한 명씩 지나갈게요! 이승은입니다! 한 명씩 지나갈게요! 이승은입니다! 야, 제미야, 빨리 가... 폐단 소버인데 아니에요? 한 명씩 지나가는데 보여주면서 계속 가 계속 해산초밥집 같은데 반갑습니다 한 시간 내래 이거만 해 계속 이것만 해 많이 잡은 척 되게 많이 잡은 척해 계속 이것만 해 어지러워 됐지 이제 됐지 이제 이게 여러분 완도 방어입니다 오늘 다 잡았어요 잠시만요 요리를 하기 전에 미국에서 네 은색 회접시가 왔습니다 은색 회접시가 왔습니다 실버버튼 10만 실버버튼을 처음 본다 아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구나 은색 회접시 오늘 회를? 오늘 회 없는데 제철이 아니에요 제철이 참돔을 따로 황 선정이 보냈습니다 참돔 전복 세번정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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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예요 지금 라이브 라이브 지금 라이브 라이브 오케이 자 다 라이브 미소 하실게요 라이브에서 자 아 잠은 뒤 미소 튀어주세요 요리는 뭐 하실 거죠? 태권떡 거? 참돔 폐지 폐지요 폐하고 아 우리 저 방어침 방어 콩나물 찐 방어 콩나물 찐 올려 올려 펜션 올려 올려야죠 올려야죠 아 우리 저 올려 무슨 요리 궁중 떡볶이 궁중 떡볶이? 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진이는 우진이는 돼지고기 주물러 우와 그거 좋다 진현이 어깨 좀 주물러줘 그래 지금부터 주물러 놔야 되지 않겠네 이쪽이에요 이쪽 앞다리야 아 이런 거 좋아하니 돼지게 이거? 김지현 씨는 뭐 하시죠? 방어 묵은지 김치찌개예요 네 이 식사하는 거 생중계가 두 번째죠? 예예예 지난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네요 지금 말씀드리면 7500분이 함께하고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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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까지 올려 올려 전하의 친구들한테 아 힘들어 아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바다로 나가서 저희가 지킹 낚시를 했습니다 요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아 그거는 정확하게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지킹 자 시작 아 그렇지 우리가 이걸 10시간 동안 받아왔어요 근육통이어서 잘 못 움직여요 지금 어지러워요 지킹을 지원하니까 3천명 느렸어요 시작하세요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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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죄송한데 우리 물이라도 끓이죠? 아 예 알겠습니다 끓이세요 제가 끓일게요 제가 저 방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도와서 아 여기 팬분들이 우진이 요리 잘한다고 아 그래요? 요리를 잘해? 어 예 요리 잘한다고 하는데 와 이거 지금 만큼이 힘든데요?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끝이 없는데 오늘 본방에서 두 분 활력하시는 거 반드시 보셔주 반드시 봐주세요 꼭 끝까지 다 봐주셔야 돼요 끝까지 봐야지 초반만 보면은 저 되게 많이 실망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기 때 저는 처음부터 봐도 괜찮아요 저는 처음부터 봐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세요 우진아 괜찮다 배우견 낚시 조사님이신 우리 이태거님께서 방어 해체 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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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 우리 자 우리 아 해체 쇼 들어갑니다 네 액션 들어갑니다 방어 들어갑니다 방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팀 내에서 그러면 혜준을 뭐 맡고 있어? 저요? 어 시크요 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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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사람도 있어? 근데 왠지 시크는 확실할 것 같아 아 진짜로? 시크는 확실.. 아 진짜로? 우진이는 리더야? 아니면 뭐 맡아? 팀 내에서? 저 혼자 래퍼고요 예 이제 메인 댄스웨어를 하고 있고 메인 댄스웨어 메인 댄스웨어 메인 댄스웨어 래퍼라 잘하시는데 아 막현내드 박혀 버렸네? 마치 시청자 여러분이 우리 태곤 찾는 거잖아요. 랜다. 보라니 지금 바빠요. 아 실버페에다가 이걸 담으려니까 손이 떨리네. 이쁜데요? 글쎄 잘못될까봐 불안해서. 최초 거야. 실버페에다가 회 올려먹는 건 아마 처음일걸? 푸짐한 상이 펼쳐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맛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현. 방어 묵은 집이네. 너희들이 방어 맛을 알아? 우리 막내들이 한 번 그러면 참도매를 한 번 먹어봐. 참도매를 한 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진짜 아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회 그릇은 기가 막히다. 해주도 먹어봐봐. 참도매를. 어때? 도진아. 역시 참도매 쫄깃쫄깃하고 맛 표현을 잘하는 표현은 아니구나. 어때? 시크한 맛 표현. 살결이 살아있어요. 약간 그 결이? 그래서 색감이 엄청 좋고 담백한 그 맛이 느껴져요. 좋아 좋아. 맛있는 녀석들 한 번만 나와주면 안 되니? 잘하는구나. 아주 맛 표현도 시크하게 하네. 이경규 선배님께서 우리 혜주 양이 만든 곰중떡볶이 한 번 맛 좀 봐주시겠습니까? 먹어봐야죠. 곰중떡볶이. 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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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곰중. 아 곰중. 아 곰중. 돼지고기 주물럭. 저illes Minute letter. 여가라. 하하핳하하하핳. 하하핳.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핳. 아하핳하핳. 하하핳. 오오오하 plate. 하하핳. 와 tek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주물려고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주물러하고 맛있어 떡볶이도 잘 됐다 와 오늘 진짜 누가 뭐니뭐니 해도 올리비아 해씨의 아 엠브이 핏감이네요 아 접어도 고기를 더 많이 잡았어요 아 정말 자존심 상했어요 낚시 60년에 여자한테 지긴 쯤이에요 근데 거의 다 같이 잡았잖아요 그냥 도와만 줬지 멀리서 봤는데 자세가 좋아요 자세 좋은 정도가 아니고 웬만하면 팔 아파서 안 할 것 같은데 저도 초보지만 안 잡히면 이상할 정도로 잘했어요 올리비아 해가 김새론의 강력한 라이벌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올리비아 양이 우리에게 아주 큰 화두를 던졌어요 김새론의 라이벌인가요?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력한 족수가 될 것 같아 강력한 족수가 될 것 같아 승부욕도 엄청나더라 근데 전 내일이 마지막 낚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 내일이 마지막 낚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 왜? 아까 사행시 들으셨잖아요 도망가고 싶어요 시간이 안 가요 이거 진심이다 우진이도 우진이 보면 우진이가 당장 잡을 것 같았는데 아 이 조깅을 하다가 거기 안 나오고 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얘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쟤 난 부산하다 부산하구나 쟤가 성깔 있네 우린 그렇게 봤어요 오디오 몇 개 좀 잘 정리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제가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아니 아니 힘든 플러스 안 잡히고 보상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화가 엄청 났는데 투체를 알 수 없는데 그걸 또 들으셔가지고 아니 근데 그런 승부욕이 있으니까 잡은 거야 아 안 나오는구나 이러면 그럼 공채 있으면 안 못 잡는 거지 아 고라니가 옆에 있으니까 아 계속 우게 되나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거 지렁이 한 번만 아하하하하하 왕광은 개지귀 여기라고 있어요 게지름이 해서 물어요 진짜 물어 손이 부어 다 잘라도 붙어있어요 엄청 아파 에어린의 양 정도면 나그네 정도면 나그네 정도면 나그네 아휴 삭신이 아프다 형님 저 일을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좀 해줘봐요 형님 형님은 라이브 들어오면 말도 한번도 안 하고 형님은 라이브 들어오면 말도 한번도 안 하고 실수할까 봐 말 좀 하세요 그렇게 말이 많은 분이 말 없지 라이브 들어가면 더듬더듬 하시고 경기 선배님이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박우진 씨의 댄스 타임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무 노래 틀고 몸에서 나오는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멋있다 이 노래는 그냥 꽉 차있다는 자신감이에요 완벽합니다 어떤 음악 나올까? 이게 뭐지? 어떻게 좋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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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caterpillar 워우! 아우! 요건 아우! 중간에 두 hết 팔하고 떼하고 따로따로 노래! 와! 도는 줄 알았어! 와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죠. 이야 그래서 이제 진짜 뜨거운 열기를 좀 식히는 의미에서 우리 개취룡이 댄스 한 번 자 음악 주세요! 오케이! 이경윤 이경윤 이야 경윤 진짜 대단하네 대단하네 내가 미쳤지 더 난리 났습니다! 대박이다 아까 우진이 릴링 댄스 봤어요? 그거 한 번만 알려주면 안 돼요? 배워봅시다 시간 가져갈까요? 수근아 난 뭐가 돼 인마 네가 이렇게 나를 바보로 만들어놓고 야 인마 여기 나이 뭐 가지고 짠드벼리 뛰고 이러고 들어왔는데 형님 고생했어요! 뭐 한 마리 더 줘요! 다 잘라버리고 야 아까 그걸 뛰어넘는 거 나는 인마 뭐가 돼! 얘 웃길래 이거 아이고 배가 아니고 아이고 배가 아니고 장 선재도 생각을 해봐요 야 이거 비인간증이잖아 그건 행위예술이잖아요 행위예술 행위예술이라고 얘기하는지 행위예술이라고 얘기하는지 라이브 중이에요 라이브 중이에요 라이브 중이에요 야 그 뱉다고 들으니 그렇게 부럽나 야 그 뱉다고 들으니 그렇게 부럽나 야 그 뱉다고 들으니 그렇게 부럽나 아 왜왜 왜 자 이경윤씨 고생하셨고 다음 댄스 타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와 이달의 소족 올리비아의 슈 아 오우 야 오우 오우 똑같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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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소녀 올리비아헤이 자 둘 왜 왜 한류 한류 하는지 형 자 이름 잘하고서는 한류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백지렁이는 이길 수가 없어 땡 오우 오우 이 곡의 커버댄스는 또 우리의 놈이 살아있는 분 있잖아요 유지윤씨한테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아 최고지 최고 세권이 세권이 세권 우와 이거 이야 나 진열이 춤추는 거 한 번도 봤는데 야 이거는 야 개그맨들은 이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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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들은 이거 오우 sharply 오우 오우 우린 오우 오우 으 자 두 almond 의 뮤직비디오 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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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두고 봅시다! 두고 봐요! 라이브가 무섭네요 형님! 최고다 최고! 라이브가 어마어마한 뭘 갖고 있네! 난 이런 춤 초본적이었어! 하다가 끝매집이 없으면 개찌릭을 넣겠어! 이걸 끝내겠다는 거군요! 고맙게 성공이야! 큰 박수와 함께 시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오버가 잡은 총마리수는 24마리입니다! 많이 나왔어! 아직 많이 나온 거야! 23방어에 1쏔뱅이 잡으셨어요! 송뱅이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오늘 비건 대결이기 때문에 잡은 마리수와 상관없이 비건의 순서 발표를 드리려고 1쏠 2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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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쏠 3쏠 4쏠 8쏠 8쏠 이상의 방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배치는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락시 공주해드릴게요! 오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나가는 배치가 없어서 내일 한번 풀겠습니다! 참돔 3쏠 이상의 비건 3쏠 이상의 비건 국바리 3쏠 이상의 비건 근데 2개 무조건 합법 내일 엎치락 뒷취락 좀 하겠다 2명은 받겠네요 추가 있어요? 이벤트 여기에 1 플러스 1 참돔 국바리 총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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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게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웬 케이크야 자리 내일 뽑을까요? 지금 뽑을까요? 지금 뽑으시다! 지금 뽑으면 기분 더 그래요 전략을 세우지 작젠도 세우고 로비도 들어가고 오늘 아침에 몰랐는데 두 번째 하니까 되게 긴장되네요 그치 우진이 너도 알겠지 뭐가 좋은지 처음 할 땐 그냥 생각 없이 뽑았는데 이거 하니까 이게 중요한 걸 알겠네요 뒤에 타이라반은 진짜로 자리 중요해요 좋은 번호를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뽑았습니다 자 1번 아 왜 이러지 왕도에서 아 왜 이러지 왕도에서 아 거기 재미있던데 자 2번 2번 아 마음에 듭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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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야 우리가 왔다 가까운 데 왔다 4번 5번 5번 6번이라고? 너 몇 번이야? 설마 6번이라고? 나 7번이야 야 어쩜 이러냐 야 어쩜 이러냐 동국이 6, 7, 1번 한다는 건 이건 아니에요 왜 아니죠? 야 이거 좀 제거해주세요 저는 6번 괜찮아요 여기 1번부터 한 번 앉아볼게요 1번부터 저 내일 3번이에요 오늘 내일 다 1번이네 너는 옆에서 또 보고 배우고 5번이야? 넌 했었잖아 또 들어가셔서 푹 주무시고 어떻게 푹 자요 6분인데 아 트리플이 걸렸는데 어떻게 번호를 그런 걸 뽑았냐 우리 보여 여기 있잖아요 그럼 배를 갖다 이렇게 대라고 할게 형아 나오면 잘 어울리니까 깍으로 들어갈게 그렇지요 형이 황선 장어 이거 약해요 황선 귓근육에다가 바라만 황 그런 얘기는 저희 안 들리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못 들어야 될 것 같은 얘기라서 두 분이 들르셔야 되는데 황선 장어 이게 환장하네 그래서 이거 딱 주면 형님 10만원만 주면 그냥 형님 한꺼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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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면 안 되고 2만원 줬다가 3만원 줬다가 딱다가 황선이 주면 딱 여기 포인트 배는 1이 된다니까 형님 형님 포인트 내가 못 잡게 할게 지금 아니 만원 짜리 5개만 갖고 와요 3만원 딱 주고 웅이 형 걔 3만원 딱 그러면 내가 13 16만원 13만원이면 형 내일 우리가 참돔 잡고 형님 뺏 2개 나 하나 3개 끝 좋아진다 잔돈 준비해 가지 마요 고맙다 자 나오지마 화이팅하고 내일 데뷔해볼게 아 이거 들어가 진짜 좋아 아 이거 더워 자 광선생 화이팅 창고 두 다리 광선 도시하고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배님 이렇게 싸가지 없이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버르장머리 없이 영상으로 인사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죄송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덕화씨는 나하고는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어요 선친 우리 이혜준 선생님 앞으로도 멋진 배우의 모습 고기도 잡으시지만 배우의 모습으로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오부 사랑해 주시고 열심히 애청해 주시고 우리 아구 이상한 사람이네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 진심으로 머리 숙여서 감사드리겠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 imitate